매일같이 호캉스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부산 121기 D조 지역 브리핑을 맡은 신유심입니다. 저는 해운대에서 JLCT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브리핑 제목은요. 부산 해운대 2배 오르는 곳 추천입니다. 군암노에는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2배 오르는 뇌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해운대의 특징, 두 번째 해운대 개발 계획, 세 번째 해운대 학군 인구, 그리고 해운대 교통 계획, 다섯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처음에 해운대 특징을 살펴보시면 해운대에는 뒤에는 장산, 앞에는 해운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 임소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특구입니다. 해운대는 인구가 38만이고요. 행정동이 지금 7개 동입니다. 해운대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을 주는 해운대 관광 명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누리, 마루, 영화의 전당, 더베 101, 시립 미술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한번 가봤을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청사포, 블루라인 파크, 해리단길 등 해운대는 즐길거리, 벌거리가 아주 많은 해운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해운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헌 집들이 새 집으로 바뀌면 주변도 깨끗해지고 또 같이 집값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동 1구역, 3호 가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동 2구역, 또 다음은 제일 핫한 우 3구역이 재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중동 5구역이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의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겠는데요. 해운대에는 굉장히 명문 학교들이 많은데 사급성취도 1등이 국제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고등학교, 그리고 여러 우수한 학교들이 많은데요. 22년대 의대 진학률을 보시면 지금 우리 부산이 몇 개구입니까? 맞죠? 16개구죠. 그중에서 해운대구가 1등으로 47.3%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의대에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 능력에 따라서 학교도 갈 수 있다 하니까 뭐 석업은 현실이지만 그게 또 맞다고 합니다. 해운대에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집값도 오르고 해운대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해운대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들이 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인구를 알아보겠는데요. 부산 전체 인구가 331만 명입니다. 거기에 해운대는 38만 명 정도인데 해운대구가 부산 전체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운대는 인구 감소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해운대는 관광 명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면 굉장히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교통이 좀 많이 혼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덕에서 센턴까지 지하 고속도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고속도로가 또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난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해운대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해운대 집값이라든지 그런 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핫라인이 KTS가 신해운대역에서 청량리까지가 개통이 되는데요. 3시간밖에 안 걸린다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면 보통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해운대로 오게 되면 한 3, 40분 정도 걸리는데 바로 오기 때문에 해운대가 더 투자도 가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데에 부산 분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시면 좋을 텐데 서울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2030년에는 가득시 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25분이면 올 수 있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열차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대가 또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일경제에서 22년도에 조사를 하였는데 월압을 지수라고 일가삶의 균형지수인데요. 서울을 제치고 부산이 1등을 하였습니다. 이제 노후에 퇴직을 하고 나면 살고 싶은 곳이 해운대라고 합니다. 부산이 1등이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해운대가 제일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처음에 자동신도시가 먼저 생겨가지고 지금은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 마린시티가 부산의 최고급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최고급 주거단지인데 엘시티가 생김으로써 이게 주거단지가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에 남은 땅은 센텀시티, 마린시티, 자동신도시는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남로 일대가 지금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고남로는 모텔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게 팔리고 생숙 오피세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운대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요. 이제 해운대의 적정 물량은 1933세대 정도인데 23년도에는 152세대, 24년대에는 997세대밖에 안 됩니다. 원래 부산에 입주하는 물량이 22,700세대이고 적정 물량은 17,000세대 정도인데 해운대는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숙이나 오피스텔들이 이제 그 대체 상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엘시티에 주로 취급하다 보니까 엘시티에 대해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엘시티는 지금 3개 동이 있는데요. A동, 여기 B동, 여기 레지던스 있는데 A동은 A동, B동이 이제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스 101층 건물은 19층까지가 관광호텔이고 그 위에 22층에서 94층이 레지던스입니다. 그리고 101층이 전망대인데요. 전망대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전망대 한번 가보시면 야간이든 낮이든 정말 한상적이고 정말 멋집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터파크가 아파트 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820억으로 이도 건설해서 이제 계약이 됐는데 5월 달이면 잠금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한 6, 7월을 개장하는데 스파까지, 최고급 스파까지 들어온다 하니까 정말 또 엘시티가 또 관광명사가 하나 생겨므로서 아파트 가격은 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청수가 9층에서 84층까지고 타입은 58평, 65평, 75평, 펜트 이렇게 있습니다. 실그럭과 최고액을 보면 58평이 지금 38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65평이 48억 5천, 75평이 48억.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거래된 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살펴보면 지금 58평이 28억, 65평이 35억, 75평이 41억인데요. 엘시티는 뷰가 이렇게 해운대 빛을 바라보는 뷰와 달맞이 바라보는 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해운대 빛을 바라보는 뷰가 훨씬 가격이 더 비쌉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매물은 달맞이 보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층에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독서실, 실내 골프장, 놀이터, 사우나, 히트니스, 게스트하우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이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아주 고급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시티 레지던스인데요. 엘시티 레지던스는 22층에서 94층 여기까지고 여기가 전망대이고 타입은 50에서 90평까지입니다. 여기 실거래가 최고가를 보면 A타입이 76평인데 50억 5천만원 그리고 B타입이 71평 45억 7천 E타입이 60억 D타입이 80평이고 E타입이 78평이 2평이 작은데도 여기가 파노라마 뷰이기 때문에 양 사이드 뷰가 다 펼쳐지기 때문에 가격도 높고 선호도가 높은 타입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C타입인데 35억 아주 최저가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지금 C타입 보시면 45억에 거래됐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볼 것은 해운대에 분양한 오피스텔 레지던스인데요. 구남로의 거의 90% 지금 이게 분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남로 모텔이 나가고 이제 이렇게 지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두 배 오를 보석 같은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이라고 지금 여기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좋은 점이 해운대역에 나오면 바로 1, 2분 거리에 이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후분양인데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이게 옵션이 다 무상으로 되어 가지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본격적으로 레지던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말 좋은 매물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20층만 넘어가면 해운대 비치가 보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레지던스입니다. 레지던스는 실내도 아주 고급지게 잘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보시면 히트니스 센터 이 바다를 바라보고 운동할 수 있는 히트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는 라운지 그리고 영화관, 스파, 인피니티풀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조식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은 밥 안 하고 사는 게 최고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조식 서비스가 되니까 매일같이 호캉스를 즐기는 삶이 호캉스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최종 목표가 아파트도 아니고 옵셀도 아니고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에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장점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렇게 장점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전매가 가능하고 청장통장이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리한 게 담보대출이 규제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LTV, DTI에 따라서 달라지고 옵셀은 70%가 가능한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가 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가신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입이 가능하고 지금 LCT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나왔다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숙박을 하든지 아니면 인대사업자를 내면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중화 안 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주거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 원칙이 있어 갖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대도시에 투자를 하라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양극화 생기는 이유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방은 없어질 곳도 있다고 하니까 대도시에 투자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급지 높은 곳에 하라 부산은 4개 급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해운대는 지금 1급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지 좋은 곳 네 번째는 바다가 가까운 곳 지금 투자 원칙이 백사장이 한 걸음이라도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부산에 보시면 다 해안 라인으로 지금 부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축에 하라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상업지 근처에 하라 주거용 부동산에 하라 이런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지키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을 봤을 때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해운대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 삶의 질이 높은 곳 그곳이 해운대입니다. 그곳에 투자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지역분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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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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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